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휴게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현황 조사를 마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청소, 방호, 안내 노동자 현황 및 기관별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내부 환경 비품 구비 여부 등 설치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대기우모 수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없었으나 노동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개 부서 8개소는 오는 9월까지 기존 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노동자 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가구 및 생활가전 비품을 대체 구입 설치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이 더 나아진 환경에서 휴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손승현입니다. KBPS 손승현입니다. KBPS 손승현입니다. KBPS 손승현입니다.